한글자막 by 박진희 나가 참 자일 더부렁 가지 아니엄인 거기에도 동네에선 누게가 또 바른질로 인도 경허코에선 좀 어떤걸 땐 닮아 뱀적 아니여고 어떨 땐 참 속옷이 참 인역 속 다 내완 그자 놈신더라도 굳이 말 호나올증 몰란 그자 심성은 막차큰 나이오다기 그게 근데 저 입이 참 가벼워 가벼워 허설 속옷에 놔두는 말도 싯고 인역만 아랑 넘기는 말도 싯고 허설 잘 아라방 놈신들의 전을 말도 싯고 턱하게 들어지면 초라니 복당 모양으로 저 말들 옮기멍 저 싸움들 붙이고 저 어심말리심말리 영이사름 저사람신디 귀에가게 하고 저 질동이 어멍 자일로뚱어민 좋고게 뭐 미식어영고민 아이고 성님 알아수다 나 잘못해진 그 다음수다 따신 아니여쿠다기 아이고 나가무사 긍게 심고게 그 느낌인 두불 세불 그런 실수를 넣지 말아야될건디 아이고 잼도 잼도 미식말 허설 들어지민 뭔 자이 우리 동네 안떼 나앤 저 벨량을 지향돌 불렀쩌네임수다기 난 이 인역은 드론 닮은게 드론 닮아 자이 아이고 입도 입이만 그냥 들어가면 이 사람 저사람 물론 사람 없고 말도 더 부청들 이거 나고 그는 통에 참 속상행 무사 케너멍 부녀회장 울멍시르멍 아이고 성님 어떤 것도 입도 지해지고 나 그자 총무 허설 인역 속상하게 회의한 저 영영의 은혼부천 그자 질동은 어멍신들의 총무무사 저치로 케임신지 모르케너멍 화설 그 말 은혼부청 희행 나도 난 조조조조조조 어멍 그자 부녀회원들 이 사람 저사람신들이 다 이걸 내와놓는 서뭇 부녀회장은 부녀회장대로 부녀회장 다 설렙을 켜내어가멍 동네를 떠나볼 켜내어가멍 지금 이거 이거 난리구시나고 그 총무 총무대로게 인혁 그자 속였말 부녀회장신들이 구운 거 그거 다 이거 내와버렸잖아 뭐 인혁도 이 동네 다 설렁 어디 딴 동네를 가부나 켜내어고 이거 사라지쿠가게 숨쉬운고라면서 지금 아따 못하도 좀 저 입에 못한세여 어이 질동이 어멍이 미신 말을 허던가 부녀회장 임신 설렛에 껴불던가 부사 인혁 임신 인혁 동네 퇴장이라 고만 내버려 인혁 딸분사람이시나 말은 점점 번지는 거여 들쌍 내버려 들쌍 내버려 계민이시나마나 그 아이들 그 말로 이영 이디저디 그거 퍼뜨려가멍 그거 이영 속상행이신디 계민 어른으로서 아이고 기어 너네 이리 난 너네가 아랑허라 이영 뒷짐상게 이서진네까 이게 화해도 붙이고 아닌건 아닌 그거 발림도 해주고 영영 이영 아이들을 호나로 영잉 뭐하게 맹기라 해주고 계민 아이고 난 니 모른다 너네 이리 난 너네가 아랑들 해결러라 어 공행 어똥 이진네까게 누가 난 모른다 너네 이리 아래 공골래는 그 말도 허질마랑 들쌍 내버려 고 그사름매도 그냥 그사름네만이 나이 먹었고 다 생각할 줄 알고 인혁 딸분사람이시나 말은 더 커지는 거여 이재강 또 잘난청 는잘로곡 는영어난 모토곡 공허질 말란 마 들쌍 내버려 들쌍 내버려 들쌍 내버려 들쌍 내버려 저칠동에몽 자의양 입재영 미씨가 화살 들어지민 인혁보다 입된 사람도 이씨카 허쏠영이 형 그자 인혁만 알곡이건 허쏠어떵이 형 영은 일이 있구나 형은 되쌍 저저저저저저 어멍 이건 내 왕 땡기는 거 가이드 어디 전세계대회 내버려면 가이드 웜 메달코난이 들라이오다게 저저고 장비고 가네 질상 좀 내부심 들쌍 드릴쌍 그자 인혁이 미신 동네 어른 추룩 미시는 건 아 그사름네도 나이 먹을만이 먹어서게 먹을만이 먹으라니 먹어도게 부녀회장 아이고 성님 영은 일이 선 속상에 연게 그의 임수하는 나도게 속상허곡 그의 무사 그의 대신이 말들 주심허지하니 낼게 있고 아니 낼게 있죠 그런거 속에 이신말 참 속상한 말 무신말 지반질 흐르는걸 그걸 저저저저 해불민 게 순덕이여멍 저 칠동이여멍 신디 또게 헐마나 고라 사주게 무사 나가 순덕이여멍이 무사 미시가라 우리 놈저들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내가 초맘불라 여기 넘어가면 될건디 기가 꼭 선별은행 틀어상 늦냥오고 덕냥놈 그 말이 다른 욕들의 영 싹 퍼지믄 영해째넘 말은 더 커져불고 고만들 좀 그 실술로 잊으신고 가인 원 그 허멍도 원 이거 두불 세불 이거 이거 말 옹경이거 하는 거 그 버릇은 어떤 고침인죠? 굳게 원 내 부심사 인혁 도랑살컬람사 이놈이 입 못 고치는 곳 고장공 서둘멍 저 칠동이 어멍고라 안떼나 이 놈 수게 개통내수 아하 안떼나 고치러니고 좀 내부러 주시임 나 인혁이 더 조드라짐 인혁 쫓 뛰어들었네 더 싸움나 가보덴 아이고 원 아이고 이 하방은 각심이시고 허쏠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고 우쭈아가면 그걸 못 쳐 봐 그게 인정이냐 이사로 봐 아이고 어이 어디 어디 여행이나 가재 어디 저 옷을 떠나줘 떠나줘 아이고 나도 또 그래도 너는 또 고치 싸움붙지 이러지 마라 싸움붙이지 아니옵니다 나 어느새 싸움붙집 들어가게 우리 동네에서 나 어느새 사람들 싸움붙전게 이 하방 싸움붙점쳐 싸움붙점쳐 힘씨 아이고 이 애청들 말은 그자 미장원에서 혼마디하면 뭐 자아악하게 이 미신 바이러스도 아니고 말들은 무사건 잼광 아이고 선선도 호쏠 인혁이나 고만히 써주시면 좋구나 좀 에? 말리고 미치고 고리치고 하지마라 아이고 아이고 시리 fry 아이고 나라 고맙 어째 lijk